사무실도 열었다 카고 막 덕담도 한마디 해주고 저저저 화분 저거 저거 내가 사왔다 스투키라는 그 화초인데 생명력이 그리 좋단다 물도 조금만 줘도 되고 기름이 편하겠죠? 아무쪼록 저 화초처럼 길고 오래가라고 길고 오래갈라 카면 언제 될까? 지랄 램뱀 깨처럼 추지 말고 조용히 죽은 듯이 살면 된다 감사하네요 장수 비결도 알려주시고 우리 빈센조 까다노 변호사께서도 알아들였죠? 에이 그래도 내 윗사람인데 호소리라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자자자자 우리 그러지 마시고 짧게라도 한마디 해보십시다 뭐 늘어서 뭐라는 거야 다시 해봐 아 예예 멀리 안 나갑니다 살펴 가십쇼 가십쇼 사실 cadence 응 이 jij이 아이 怎 Auto 헷갈리네. 저리 흘렁일 리가 없는데. 말씀하신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수고하고. 네, 들어가십시오. 장준호. 보스, 보스, 보스. 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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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. 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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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. 에서도 스태프의 시각, 보스, 보스. 오늘 물어, 너는? 우상해? 네? 네? 요 요 당신 너. 아 근데 니가 뭔데? 너 뭐니? 에? 아니다. 그 연봉 협상 해야 되지. 그 김 이사람 하고. 넌 반을 줘야 되니?